가만히 있고 인산하고 다 끊으세요. 원래는 유기줄비로 좀 주고 3월달부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400평에 한포정도 요소 지금 달린 양이 그리 많지는 않는데 고루고루 달려 알이 그리 크지도 안하고 조금 문제는 있는데 그렇게나 많아 이제는 그 나무가 회복해 가지고 가리 가다 해서 회복해 회복 단계에서 요현상이 나오거든요. 열매는 달리나 조금 잘고 그러면 회복 단계라는 게 전 작게 잎이 요래 쪼글쪼글 작은 게 이제 요런 새순이 좀 굵게 나오거든요. 그럼 내년에는 요 입에서 요순에서 달릴 거잖아요. 그럼 되는데 아직까지 나무가 이렇게 퍼대진다는 게 옆으로. 벌어진다. 땅글땅글 해 가지고 안으로 쏙 들어가야 되거든요. 나무가 다글따글 그 가지가 굵어지니까 쏙 가지가 나오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바깥에 있는 일만 많지 이게 복잡해져 있거든요. 이 나무가 부피가 줄 겁니다. 내년 훈행되면. 지금 부피가 늘어 가지고 사람 다니는 구멍이 없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지금 가리 가다로 풀려 가지고 나타난 증상이 이제 이런 좋은 잎들이 나왔어요.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나와 야 되거든요. 뭐 손바닥 막상 이런 게 나와야 돼요. 나와 줘야 되는데 이제 풀렸는데 요것도 보면 노란 점이 들었어요. 잎 속에 노란 반점이. 그러면 아직까지도 이 토양의 가리가 많다. 가리가. 요런 잎들이 심줄이 노란 거잖아요. 요기에 요거. 그 다음에 요 잎이 나와 가지고 지금 햇볕을 봤을 때 약간 노란빛의 어떤 건 또 얼룩도 생기는데 그것보다는 많이 풀렸어요. 이게 얼룩무늬가 없어. 많이 풀렸어요. 상당히 잘했습니다. 그리고 봄순이 무엇보다 많이 뻗었다는 거 봄순이. 내년에 착과량이 엄청나게 나와 있어요. 봄순이 많이 뻗었다는 거. 그리고 작년에 순보다도 봄순이 많이 뻗었다. 이런 거 직 집 가루 바로 열었 거지요. 올게 바로 열었요. 유협과. 이거 네대양은 집 가루는 안 써요. 안 열어요. 집 가루는 안 써요. 안 써요. 집 가루는 안 써요. 다 따버려요. 작년까지에서 결과를 시켰다. 그죠. 올해까지. 올해. 유협과. 여기서부터 순이 나와 가지고 여기 열매다 한 거에요. 예. 올게 봄에 나왔다. 봄순. 그러면 요것도 봄순이 뻗어서 달린 거에요. 그래서 요게 저 전년도에 아직까지 그 수세를 완전히 회복 못 했기 때문에 조금 일어난 건데 지금 여기에 이시 값을 보면 수분이 46.1% 아주 아주 수분 잘 맞춰놨고요. 35에서 45푼데 46%. 이시가 1.45 온도 29도 2분. 그럼 이시 값을 원래 요정도로 맞춘 금액 어떻게 된 겁니까? 이시 값을. 뭐 이시 값이 뭐. 그래서 요 이시 값이 맞으면 요 풀을 보면 요 풀들이 장애가 없어요. 풀들이. 우리 밖에 풀은 잘 커요. 잘 커요. 잘 크는 게 아니고 요거는 지금 요 잎이 보면 요거는 보면 가리 가다 거든요. 요 쏙잎이 지금 못 자라죠. 여기 보면. 예. 여기 자세히 보세요. 자 쏙잎이 뭐 크죠. 보이죠. 가리 가다. 자 요것도 하나 뽑아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먹는 그 자 요 잎도 보면 끝이 못 자라죠. 요 안에 쏙잎. 요게 못 자라잖아요. 요게 제대로 못 자라고. 이 잎 모양이 둥그러야 되는데 이 쪼끼덩이 삼각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럼 가리 가다에서 장애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 작물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가 판단이 안 될 때는 그 작물. 우리가 레드 양 아래쪽에 있는 풀을 보면 정확하게 나와요. 그럼 자 이쪽에 또. 자 여기 풀에 보면 노란 테두리 있죠. 이게 가리 가다. 근데 요걸 모르는 것 때문에 또 옆에 찾아가면 돼요. 요런 풀 있지 않습니까. 요건 보면 완전히 타버렸죠. 근데 요건 또 약간 멀쩡하거든요. 그런데 이 두 풀을 보면 잎이 이상하게 엇박자라 자르거든요. 얘도 보면 노랗게 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작물들을 모르면 내가 정확하게 판단 못 할 때는 레드 양을 레드 양한테 내가 물어보는 게 아니고 옆에 있는 풀한테 물어봐야 돼. 니가 풀 니가 어떻게 살기가 힘드니 안드니 물어보면 답이 나오고. 그럼 이 가원에 우리 대표님 가원에 레드 양이 이때까지 토양이 약 가리 가다로서 인상 가리 가다로서 장애가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나무가 이게 청태가 많이 새카맣게 했다가 벗겨졌다가 또 끼였다가 이러거든요. 이말은 요번 장마에 이놈이 도로 생겼어요. 새파랗게 빠졌다가 생겼다 이래요. 요번에 또 생겼다 요거 생겼거든 요거는 새파랗게. 그 전에 꺼는 빠져가 거믄티티야 요거. 빠졌다가 생겼다가 빠져 생겼다 그러면 이 나무가 질소를 먹고 아미노산 단백질을 만들어서 그 양이 탄수화물이 만들어져서 순환이 잘 될 때는 우리가 그 뿌리에 이끼가 안 끼고 청태가 비가 많이 오고 장막에 잎이 영양 생산을 못 할 때 이제는 또 그런 현상이 일어나겠죠. 인산을 많이 먹고 뿌리를 뱉어내는 거죠 뿌리 껍질로. 그런데 제주 지역에 대다수의 농가들이 인산 가리 가다. 이게 이정도 여는 거는 몇 년 차 몇 년 만에 이래 많이 열었습니까 이 밭에는 해마다 많이 열어요 해밭에 많이 여는데 원래가 조금 더 놔뒀어요. 비료를 많이 주니까 내가 좀 욕심부려 가지고 좀 많이 놔뒀 괜찮은데 쪼개지는 건 많이 안 나와요 저희는 저희 농장은 쪼개지는 건 잘 안 나와요 여름에 여름에 그 저 가리 가다로 쪼개지는 거야 여름에 열상으로 쪼개지는 거 고른 거 올해는 더 봐야겠지만 요수 많이 주니까 또 어떻게 상황이 바뀔지 아직 경험을 안 해 가지고 가을에 딸 때 우리가 붓고는 거네요 붓고는 거 좀 있어요 붓고는 거 있다는 거는 이게 그 우리가 꽃 필 때 이 과일에 요거 있지 않습니까 얘가 꽃 필 때 꽃 피고 난 뒤에 한 20일 가량 그 과일 쇠포를 만들 때 그 연면실을 충분하게 얘기하지만 쇠포량이 늘어요 그런데 그 쇠포량만큼 다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붓고는다 예 그럼 가을에 비록은 양이 약했다는 거죠 해마다 그 여름에 고온에 장애를 입어 가지고 못 자란다는 성량이 그 말은 이 토양에 갈이 가다 오염이 되어 있다는 거죠 갈이 인상갈이 가다 청태가 끼고 그래서 질소를 늘려주면 여름에 충분히 자라면 대와도 되고 가을에 붓고는 것이 없다 붓고는 밭이 거의 대다에서 가보면 갈이 가다 하여튼 아마 올해는 지금 낙엽도 많이 앉아 있고 잎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정도 잎의 두께를 가지고 있다면 부드럽고 좋기 때문에 계속 유지해가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잎이 두꺼워요 두껍고 부드럽다 그리고 오므리지 어떤 집에 가면 오므리가 달라붙어 가거든요 이렇게 동그러지죠? 네 그런데 아주 좋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만족할 만큼 좋습니다 하여튼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거 연맹시비는 며칠에 한 번 정도 들어갑니까 이것들은 아 연맹시비는 지금 제가 제조한 거 좀 부리고 있어요 예 그거 예 골드그린 골드 칼라를 쓰면 얘가 맛과 향이 바뀌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는 것도 좋고 이게 그 잎이 노란 반점을 치거나 그거 잘못될 때는 요소도 연맹시비 같이 해 줘라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